5장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입마침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